경북 동해안은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더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따뜻한 봄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스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 경주를 제외한 지역들이 두 자릿수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훌쩍 넘어가면서 5월 초순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에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 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주 후반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